라떼 마시고 싶은데 집에 우유가 없네? 앗! 분말 우유는 있네? 뜨거운 물 3스푼에 분말 우유 하나 넣어서 섞고 찬물 4스푼 넣으면 우유가 뚝딱 완성돼요 이걸 2배합으로 준비해줘요 컵에 얼음 넣고 분말 우유 넣고 뜨거운 물 3스푼에 칸을 넣고 섞어서 넣어주면 우유 없이 카페라떼 완성 겉으로 보면 진짜 라떼 같지만 마셔보면 분말 우유에 참을 수 없는 단맛이 좌악 느껴져요